오늘의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지침입니다. 오늘은 10월 8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8월 24일 기회일이니까요 돼지 날입니다. 돼지 꿈을 꾼 날 그 사람들은 재수 있는 그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. 오늘은 그 하루 종일 재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예상이 됩니다. 동시에 그 이런 그 재수 있는 날을 큰 그 실속으로 또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때 가장 요구되는 그 풍수적인 준비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따뜻함입니다. 오행 요소 그 불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오늘 돈복을 그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. 비옥하고 또 드넓게 펼쳐진 그 노다지 땅이라고 하는 그 일전의 정계까지는 누구에게나 그 공평하게 제시된 이날 그 벌어질 그 운세 환경입니다. 그 밭을 그 수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밭으로 가꿀 수 있는 그 몫은 우리의 또 몫이 되는 것이죠. 우리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습니다. 오늘 보충되는 그 따뜻한 화기온은 이날 그 돈복과 또 운세 전개의 큰 그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만큼은 집의 그 남쪽 구역, 불의 구역에 이런 것 가운데 그 하나를 편하게 그 정하셔서요. 남쪽 구역에 그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철수 또 원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. 남쪽에 두면 그 좋은 것 가운데 그 하나는 둥근 과일들입니다. 사과나 그 오렌지를 흰 접시에 담아서 그곳에 두셔도 좋구요. 물체로는 그 붉은색 물체 또 주황색 오렌지색 물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곳에 그 이런 물체를 두셔도 좋습니다. 또 형태로는 그 공처럼 둥근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곳에 두셔도 좋습니다. 또 집에 있는 그 거울 종류 가운데 그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그 작은 거울이 있다면 역시 그 이날만큼은 그곳에 두셨을 때 또 풍수적인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다양한 풍수 소품이 되어줄 것 가운데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를 상황에 맞게 이제 고르시는 거죠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집의 그 공간에서 잔뜩 그 얼어붙은 대지의 그 따스함의 그 길을 불어넣어줄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크게 그 재수여는 멋진 그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